이번 시간에는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이라고 하는 기술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기술 덕분에 사설 IP를 쓰고 있는 각각의 컴퓨터들이 외부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개념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분의 컴퓨터가 192.168.0.4라는 IP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게 접속을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살펴봅시다 우선 여러분의 컴퓨터는 무조건 게이트웨이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IP의 머신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공유기가 봤죠 근데 공유기가 딱 보니까 이 요청이 이 내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요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위키피디아는 이 안에 없잖아요 있다면 그냥 이리로 보내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이 공유기는 이 요청을 이렇게 넘겨서 when을 통해서 웹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이 위키피디아로 가는 이 요청이 192.168.0.4라는 IP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요청이다 라는 것을 이 공유기 안에다가 어떤 마법 같은 방법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요청한 컴퓨터는 실제로 192.168.0.4를 쓰고 있는데 저 주소는 외부에서는 접속을 못하는 주소예요 그래서 이 공유기의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 기술이 그 요청한 데이터를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해요? 192.168.0.4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59.6.66.238이라고 변경한 다음에 그 변경된 데이터를 이제 위키피디아에게 쏴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다고요? 첫 번째는 뭘 한다고요? 예 192.168.0.4가 요청했다 를 기록한다고요 두 번째는 요청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192.168.0.4에서 59.6.66.238로 바꾼다고요 그럼 위키피디아가 그 정보를 받고 어떤 작업을 처리한 다음에 응답을 하겠죠 그때 위키피디아는 누구한테 응답하겠어요? 59.6.66.238로 하겠죠 왜요? 여기서 바꿨으니까 그리고 이 공유기는 그 응답받은 정보를 보고 그 정보가 192.168.0.4라는 IP를 가지고 있는 저 컴퓨터가 요청했었던 정보라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기가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설 IP를 쓰고 있는 이 컴퓨터가 사설 IP 바깥쪽에 있는 퍼블릭 IP에 해당되는 외부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때 사용되는 기술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다라는 거예요 NAT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여기 있는 이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NAT가 동작하는 방법을 살펴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 컴퓨터를 이제 홈서버로 이용하기 위해서 젤을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외부에 있는 같은 네트워크 있지 않은 사용자가 여기 있는 이 머신에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